오케이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 접어놓은거 가지고 하시구요 엄마한테 드리세요 네 그래서 2에 2 복합 했나 안했나 보자 네놈 쉽게 안했네 왜 또 안했어 어제도 안하고 오늘도 안하면 선생님 이제 숙제를 낼까요 일단 테스트 해보라 이건가 문장 먼저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것은 노랗습니다 it's yellow it is yellow it is yellow 아무래도 이번 책은 색깔을 익히는 건가봐요 yellow 쓸 수 있나요 yellow 쓸 수 있어요 뭐라고 쓰면 될까 y d 효과의 소리가 예죠 예 그 다음에 yellow니까 으 소리 오면 되겠네 l 두개 그 다음에 어우 소리 내가 yellow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것은 노랗습니다 it is yellow 줄여서 it's yellow it is yellow 오케이 그것은 파래요 it is blue it is blue 오케이 블루 어떻게 쓰면 될까요 그렇죠 이거 블루죠 it is blue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것은 분홍색이에요 it is pink 오케이 핑크 어떻게 쓰면 될까요 nk가 뭐 된다 했죠 응크 된다 했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핑크 그것은 분홍색입니다 it is pink 아 예 안녕하십니까 아버님 예 예 예 예 아 예 월요일날 아 저는 아 예 그러면 30일이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거 좀 써놓고요